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 입니다 오늘은 저희집에서 키우고 있는 덩쿨식 식물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있으면서 요 식물들을 거실 한 견에다가 드렸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도 정리 좀 하고 또 이렇게 파란 초록이들도 거실 한쪽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오늘은 요 아이를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요아이는 스킨답서스인데요 진짜 요아이 잘 자라요 지금 요 잎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무늬가 없는 아이가 있죠 그런데 요아이는 지금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하고 안 들어가 있는 아이하고 이렇게 두 퍼트를 예전에 요아이 사다가 심었던 아이인데요 요아이 아주 많이 자랐어요 요아이는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고 바람만 잘 통하는 데 두면 진짜 잘 자라요 요아이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 요 스킨답서스 많이 인테리어 식물로 많이 키우고 있죠 제가 요아이가 많이 자라서 여기를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아이인데요 요아이 어항에다가 굽히 키우는 데다가 제가 심었던 아이예요 자 어항에다가 이렇게 꼽아놨던 아인데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뿌리가 하도 많이 길어서 요아이를 오늘은 분갈이를 해서 흙에다 심었는데요 지금 요아이도 요렇게 많이 자란 거에요 요기에서 적심해서 물에서 뿌리 내려서 요게다 이렇게 옮겨 심은 아이예요 그런데 요렇게 많이 자랐어요 요 바구니는 지금 요 바구니 하고 요 바구니 하고 제가 예전에 저희 딸이 요 바구니 꽃바구니 선물했던 바구니 인데요 어버이날 요 바구니 여기에다 꽃 사서 카네이션 받았던 아인데 제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놨더니 또 요렇게 쓰게 되네요 그리고 요아이 바구니는 제가 사온 거에요 요아이는 5,000원 주고 사왔고요 또 요기에 있는 요 바구니도 조금 작은 바구니에요 요아이는 4,000원 주고 사온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덩굴식 식물들을 요 바구니에다 요렇게 인테리어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초록초록하면서 아주 싱그러워 보여요 그리고 요아이는 호야인데요 요아이 호야 두포트에요 요거 호야 두포트 사다가 심어놨던 아이구요 저희 베란다에 또 호야가 요거 말고 3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요기에 바구니에다 요렇게 심어놓은 아이만 오늘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요 호야 잎이 요렇게 통통하죠 잎이 아주 이렇게 통통해요 요아이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구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은 물 저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건조하게 키우시면 되는데요 지금 잎 모양이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신색으로 양쪽에 잎에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요게 아주 예뻐요 처음에 새로운 싹이 나오면 요아이가 빨갛게 나오거든요 빨갛게 나오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또 이렇게 초록이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요잎만 봐도 요아이는 되게 싱그러워요 색감도 아주 초록이죠 이렇게 연두빛으로 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초록이로 이렇게 아주 살파랗잖아요 요게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요 호야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여기도 이렇게 묶어봤고 여기도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실 한켠에 요 덩쿨식 식물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요게 있는 아이들은 푸미라예요 요렇게 잎이 아주 작고 귀여워요 요렇게 노릇노릇하죠 요렇게 생겼죠 앙증맞게 생겼는데요 요아이가 아주 많이 풍성했었거든요 근데 베란다에다 놓고 요아이는 물을 자주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자주 뿌려주지 않고 말렸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말랐죠 얘네들은 스프레이를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란다에다 놓고 제가 일 나간다고 요아이를 한번 이렇게 소홀히 쳐다보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말라요 그래서 요아이는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줘야 돼요 매일매일 뿌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요 뒤쪽에 이렇게 말르면서 반이 몇 가닥은 갔어요 그래서 다시 신경 써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잘 뿌려주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아이 스프레이를 이렇게 계속 뿌려줘야 돼요 요아이는 이렇게 매일 스프레이를 요아이비하고 같이 뿌려줘야 요아이들은 잘 크거든요 이게 잎이 마르면 잎에 이렇게 마르면 자꾸 이렇게 말라요 이렇게 이렇게 마르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금 남았었는데 다시 이렇게 물 잘 뿌려주고 하니까 다시 요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많이 자란 거예요 요아이비 요거 제가 저희 집에서 베란다 영상 찍을 때 요거 찍었었죠 저희 집 베란다 영상 보여드릴 때 요아이 찍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기가 어머 진짜 잘 자라요 요아이 오 진짜 잘 자라요 이렇게 싹 나오는 거 좀 보세요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너무 줄기가 길어서 엮어 줘야 될 거 같아요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예쁘죠 아주 새파래요 요아이가 이렇게 영양이 없으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흐리고 초록이가 아주 진하지 않고 옅이거든요 색감이 그런데 요아이들은 아주 이렇게 새파래 가지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요아이는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또 물 뿌려주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물 뿌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잘 자랐어요 요아이도 신경 써서 물 뿌려줬는데 요아이는 더 빨리 말랐어요 품이라 이거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도 요렇게 다시 살아 주어서 너무 기특해요 오늘은 저희 집에 한 거실 한 구탱이에 요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스킨답서스 또 호야 또 아이비 요렇게 덩쿨식 식물들을 이렇게 한 번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와 초록초록한 게 아주 싱그러워 보이죠 요런 아이들이 오늘은 다육이도 베란다에서 추운 아이들은 또 거실로 들여주고 또 난관에 있던 아이들도 거실로 들여주고 해서 오늘은 다육이도 만지고 이런 식물들도 만지고 해서 하루가 금방 갔어요 와 시간 금방 가네요 요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햇빛 없이도 잘 자라줘서 일단은 기특해요 요아이들은 아무데서나 잘 자라주니까 아주 예뻐요 파릇파릇 예쁘죠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요 스킨답서스 하고 호야 하고 이렇게 아이비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 안녕